이 복수가 끝나면 문동훈 씨는 행복해집니까? 기어이 오는구나. 성자를. 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. 입을 찢어버려야 하나. 뭐? 환영해. 너 알잖아. 걔를 다 살인자 뭐. 나만 죄가 없어, 나만. 너만 없을 리가. 처음부터 난 나의 쓰임을 알았어요. 아니 왜 없는 것들은 인생의 권선지가 인과응보만 명주랄까? 도망이 아니라 희망이야. 이 사람이 나의 구원이구나. 내가 널 죽여버리든 삶아버리든 내가 네 분을 상대할 보다기를 다시 찾아올거니까. 그렇게 웃지마! 우정만으로 우정이 되니 내가 뭘 죽어있는 줄 알고. 죽은 사비가 카톡을 보냈는데? 네가 지켜낸 게 뭔가? 남의 아픔을 기부하는 자 사탄을 지어다. 아멘. 미친놈으로 살라고요. 그럼 들키지마. 재이씨! 죽어버리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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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!!! 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웠기를... 쓰리고 아팠기를... 한글자막 by 한효정